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수 가격부터 보면요 35만 6천원, 20%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이 영 좋지 않죠? 사실 코스피 시총 상위의 주목들이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무려 5%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수익 줄 때 매도를 못했다고요 아쉬움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연입니다 목표가 얼마가 좋을까 여쭤보셨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 오늘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익 줄 때 매도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잔뜩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겠습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양극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시세가 없을 걸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나만 믿고 따라와 저녁 시간에도 35만 원 내면 일단 30만 원이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여기서는 40만 원 초반성은 48만 원 목표하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40만 원 분기하면 28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23만 원까지 갔고요 지금은 다시 23만 천 원, 500 원을 분기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3만 1,500 원이 분기할 가능성은 저는 한 70, 80%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5조 8천억입니다 25조 8천억인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한 4천억 정도 그런데 이게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7,888 이것도 적게 그러면 여기서 11조 내년에 매출액인데요 27년도 되면 15조에서 이렇게 20조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그러면 이 마진율이 많아야 해서 7% 내외 정도의 지금 현재 그 정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조 정도 27년도에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70만 정도 갔을 때 50조 정도 이익이 시가총액이 갔거든요 그럼 1조 영업이익의 50조라면 50배죠? 영업이익 기준 PR이면 이건 골프평가입니다 지금도 지금 1조 영업이익이 올해 나온다면 나온다도 30배 정도부터 30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은 양극재는 살 필요 없고요 제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2016년도 17,18년도에는 양극재 중에 세계기급은 100배 간다고 말씀드려서 25년도 저까지는 실제로 코스모 신소제도 갔고요 에코프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이익이 감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25년도 이후까지 본다면 이익이 69만 4천 돌파할 곳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88만 원 정도인데요 장기 목표가는 88만 원 정도가 100배입니다 그 정도는 2015년도 저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도 사면 한 두세 배밖에 못 버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 양극재는 화학 계열이기 때문에 즉 배합 기술이라죠 그럼 이거는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원료 가격에 의해서 등락이 심합니다 수익이 즉 화학주가 경기에 의해서 등락이 심하죠 화학주는 따불 갖다 쳐다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따라간다 양극재는 그리고 고성장에 대한 것은 27년도까지의 고성장은 이미 주가의 이 고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양극재는 올해는 큰 재미가 없지 않을까 보이고 올해는 2024년도는 저는 물론 차별적으로 양극재는 저점이 반드시 이익의 저점이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상반이 큰 시세 없을 거 보이고 이거보다는 올해부터 응극재가 빛을 발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먼저 손절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과는 지금 오늘까지인데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까지는 30만 원 정도 분개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서 저는 32만 원 정도는 일단은 자 포스코 퓨처엠 종목 진단하고 왔습니다 끝에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